설정 그렇지. 그렇지 . 오케이. 다시 3척 이렇게 하면 돼요. 빈칭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제가 빈칭해 보세요. 고르밍빈을 다시 다시 공부 띵 띵 띵 띵 띵 띵 띵 손도 마찬가지로, 최고로 지나가려고 하면 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손이 있는지 여기. 손이 앞쪽으로 보는데. 그렇죠. 앞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라운드가 이렇게 손이 아까 백생한테 손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백생도 정보네요. 아니요. 고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 적어도 손이 한 이 정도만 나와있어도 괜찮은데. 몸이 여기 있으니까. 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몸 앞쪽. 이렇게 팔이 뒤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팔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앞으로 뻗는다고 생각해요. 몸 앞쪽으로 이렇게 한 이 정도만 와있어도 괜찮은데. 지금 완전. 손은 치고 들어오면서부터 완전. 손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돌을 하면 여기서 쏙쏙쏙. 여기서 만약에 스윙이 들어가요. 돌을 하면 거기서 움직여야 해요. 아니지. 스윙이 들어간다고. 다리? 네. 제가 보세요. 몸을 쓰지 마세요. 제가 거기. 다리?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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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괜찮아요. 안 넣어줘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체를 일직선상으로 그냥. 다시. 자. 백생. 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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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거에요. 봐봐세요. 여기 있어. 지금 어떻게 하냐. 이런거 있어요. 그냥. 들었다가. 통. 밀어내려. 이게.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통. 그러다가. 하체. 가고. 하체가 가서 일단. 왼손 자리를 잡아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체는. 일직선상으로 그냥 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기. 힘을 너무 조금 밀려고 해버리면. 멀리. 아시겠죠. 네. 그렇죠. 오케이. 회전. 나머지. 그렇죠. 네. 네. 다시. 둘. 오케이. 네. 굿.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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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